제가 노래 하나 알려드릴 텐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하는 노래인데요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짝 이렇게 율동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세요 자 시작 둥글게 둥글게 짝 둥글게 둥글게 짝 빙글빙글 동작 춤을 춥시다 짝 손뼉을 치면서 짝 짝 랄랄랄라 즐겁게 춤추자 여기까지예요 링가링가링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부르라고 들었어요 너무 노래가 길어지기 때문에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약간 박자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둥글게 둥글게 짝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춥시다 짝 손뼉을 치면서 짝 랄랄랄라 즐겁게 춤추자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여호와 이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찬양이 있죠 그거를 박수를 어떻게 춰 했냐면 이렇게 위 요즘 유행하는 게 위아래라고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고 노래를 찬양하면 그냥 박수만 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 박수를 먼저 치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주님 내 길에 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나 기뻐합니다 셋 넷 주님 내 길에 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이제 크게 박수를 치세요 여호와 이래 셋 넷 여호와 이래 네 주님 내 길에 위하시니 자 이렇게 위아래 박수가 있고요 앞 뒤로 앞 뒤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주님 내 길에 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주님 내 길에 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호와 이래 셋 넷 여호와 이래 셋 넷 주님 내 길에 위하시니 여호와 이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뭐 어느 차에나 다 접목시킬 수 있어요 위 아래 하고 앞으로도 지금 아 이거 저 지금 1분밖에 안했는데 저 지금 아 땀나고 덥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막 체온이 막 올라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한 지금 5분도 안됐는데 웃으니까 이제 표정이 여러분들 살아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은 오장육과가 이제 춤을 추고 이제 몸을 움직이면은 차가지고 숨을 막 쉬죠 이게 폐활용도 좋아지고 웃으면 또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웃으면 온 몸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한번 15초 동안 한번 박장대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대소 하면은 준비하면 아싸 한 다음에 15초 동안 그냥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웃으시면 돼요 자 박장대소 준비 아싸 자 박장대소 15초 동안 갑니다 시작 박장은 짧게 하하하하 이제 웃음을 붙이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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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하면 공부도 잘 되고 설교도 잘 들리고 열린 마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니까 최대한 힘차게 열정적으로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장대수 준비하면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장대수 준비 아싸 신나게 갑시다 신나게 한번 해 다시 한번 신나게 좋습니다 박장대수 시작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